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,609.5원으로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13.2원이 올랐습니다. 서울은 9.8원이 올라 1,695.5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 국제 유가가 중동발 리스크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당분간 계속 치솟을 전망입니다.